왜 약간 영상 그렇게 올려볼까 16년지기 친구와 배그 16년지기 친구와 배그하면 생기는데 할부 이자가 있어 계산해봤는데 이자 계산 딱 하고 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해 와 뭐야 한나 온다 바로 앞에 있는데? 나이스 오신대 그냥 밀어버릴게 아프다 야 구상 8개 오랜만에 쓸어보니 9개 미친이냐고 갖다 버린다 미친이냐고 아니 빨리 이거 10개 11개 아니 근데 이것도 전략임 아 갑자기 이 앞에 있냐 바위 아프다 아프다 오우 영각이네 어 난 죽었네 예심 파면 죽었네 온다 넘어가시나 넘어가시나 이거 안 넘어가시네 어디갔지? 안 보이는데 집에 있었거든 아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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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썬다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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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을 사용했겠지 구상을 나눠주도록 하지 아이씨 키트 먹을거야 절반 그거 보면 베리인줄 알겠다 이게 이제 약간 놀아야 되지 그거라니깐 전략이라니까 전략 구상 9개 들고 있으니깐 적을 죽일 수 있었죠 선생님 오늘 얻어맞습니까 오늘 수수다 저 있다 고이는데 알겠어 자, 스티파이 요리파이 아, 보고 이게 안누워? 오케이 여보 구상 9개를 드니까 얼마나 평화로 게임이 풀리지않나 아랫동네 박을봐야되 꼭대기 가는게 맞긴해 여긴 여진거 같애 여길 먹어도 되긴하는데 여기 언덕위가 너무 보기 힘들거든 아맞아맞아 여길 가볼까 괜찮냐 그거? 몰라 일단 있어보면 알겠지 괜찮을까? 안괜찮을까? 안괜찮을듯 떨어지기 좀 무서워 이거 높이가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높은 거기 좀 많이 높다 총 한 대 맞고 떨어지면 죽을듯 배가 간다 약간 그거 닮았다 지식 쓴대 저거 앞에서 에고인 나가는거 아님 추억 앱게임 중독이다 진짜로 아니 근데 딱 비슷하게 생김 진짜로 거의 안괜찮음 아 흐흫 흐흫 그 차야 그 사람 있어 시비 걸었어 아 여기 있다 와 저리 빨라? 감질차 어?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어디 어디 어디야 어? 저거 뭐야 저게 왜 죽냐 핵 신고 나가는거 아니야 이거 신고 당할 수도 있어 맥산을 한번 타 보자 생각보다 되게 빠르진 않다 생각보다 빠르지만 포기탈까 그냥? 응 하나하나 잡아 타자 내 내부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1인치 모래야돼 오오 야 이것이 도대차 시끄러워 도대차 냉나 야 현실 할만한데? 끌어봐 끌어봐 이 맛을 연출하는구나 그니까 약간 좀 그치 부드럽지 조금 더 끌어내펑 끌어내펑 오케이 요나무 요나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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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무 요나무야 이거 저게 웃긴 해? 고개 커터를 유 갖고 달려가 겉 탈을? 봐봐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긴데?? 오오오오오오오오